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승주에요 아이디어알의 메인 래퍼이자 비주얼 제가 GLACR 스튜디오 S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지 2년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저는 19살이고 한국에서 태어나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이 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아는 건 내가 랩을 좋아한다는 것 뿐이었다 그때 내 친구가 GLACR 스튜디오 S 공개 오디션을 보여줬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 디박힌 세대 위 자체를 이끄는 아이돌 라퍼는 킹인지 킨인지 그게 누구인지 that's the bridge and shit so we in it oh my god 그냥 달리 타깃으로 버릴라 오늘 위의 포시옵 해물간 검을 붙어 다섯 몰이 나가 fuck it don't move 나아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랩은 내가 인생에서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그렇게 큰 영감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저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명은 전소연이에요 나는 그녀의 콜라보 곡 Is This Bad B Number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GLACR 스튜디오 S 오디션을 받던 곡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배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쉬웠습니다 정말 다행히 다음은 보니 제가ions이나 춤을 지지어 나아지 우웅 미국 취기 듀오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일종의 소외감을 느꼈고 나만 빼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달 후 해리 민서 주의가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판단도 없이 이렇게 편안한 우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잘 일할 뿐입니다. 댄스 퍼포먼스와 연습으로 더욱 끈끈해진 것 같고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춤 동작이나 대사를 부르는 방법을 모른다면 짙은 너도 미이 막아 설 땐 한 걸음 앞으로 날아둔 it's best 사라진 feedback 시작된 컵블랙 깊어 가 혼란스러운 밤 앙흥은 또 짙게 번져가 뭔가를 숨기려고 해 I got it, I got it 혼돈을 타고 덮쳐 길러 내 직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확실히 내가 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은 그리고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나의 열정을 공유하세요. 어색함 없이 나의 에너지와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ller 지낼리 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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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